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올해 IPO 시장 어마어마했는데 내년이 더 뜨거울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절대 금액으로는 올해가 아마 사상 최고치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대역급 상장이 이어진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올해 어느 정도 됐냐 이걸 한번 볼까요? 올해. 올해 차트가 준비돼서 한번 보여주시면 2021년 IPO 공모기업 현황인데 오른쪽에 저 우리에게. 그렇죠. 보시면 공모 금액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데 1위가 크래프튼입니다. 4조 3천억 시장에서 가져간 거죠. 공모를 한 거니까. 카카오뱅크, SKIT 테크놀로지, 카카오페이, SK바이오사이언스. 보니까 5개 중에 SK그룹이 2개고 카카오가 2개네요. 현대중공, 롯데렌탈 쭉 있잖아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30년 정도 주식시장을 봤지만 이렇게 큰 대형 IPO가 이렇게 줄이었던 건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예전에 물론 규모 대비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그냥 대충 잡아도 20조 원 정도가 육박하거든요. 그 얘기는 20조 원을 주식시장에서 갖고 갔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새로 공모를 했던, 구주매각을 했던 어딘가에서는 주식을 파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IPO라는 게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아니에요. 판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퍼. 그런데 어쨌든 20조 원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내년에 예정된 게 올해 하려다가 내년으로 수년된 것 중 하나 있죠. LG에너지 소위소. 거의 제일 큰.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될 렌지는 모르겠는데 공목 금액만 10조 정도를 예상합니다. 10조는 되겠죠. 그럼 올해 20조 잡으면 LG에너지 앤솔 하나 가지고 올해의 반. 그게 나오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교보생명도 얘기가 나오죠. 교보생명? 네. 교보생명. 아직 여기는 상장사는 아니잖아요.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그래요? 교보생명 비상장이라고. 교보생명. 2조 봅니다. 공목 금액? 네. 너. 왜요?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지금 얼마로 추정이 되냐면 3에서 5조 정도. 교보생명이? 전국에 교보빌딩 다 갖고 있는 게 교보생명 아니에요? 글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업계에서 모르겠어요. IPO가 그 정도 될 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워낙에 요즘 보험업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 건설 현대 엔지니어링도 지난 9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고 내년 상장을 준비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한 9조 정도. 그래서 내년에 빅3라 그러면 단연 SK엔솔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교보생명. 그리고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 모르죠. 쓱닷컴과 마켓컬리의 운영사인 컬리 그리고 오아시스 이것도 저런 거잖아요. 컬리 비슷한 거잖아요. 컬리 우리나라에 산대요? 원래 나스닥 간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걸로? 나스닥은 가면 가는 겁니까? 가고 싶다고 다 가냐? 그러니까. 나스닥에 가면. 굉장히 그쪽 가는 것처럼 했었는데. 나스닥은 모르겠어요. 나스닥이 유리한지 여기가 유리한지 이걸 따지겠죠. 그런데 사실 쿠팡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 쿠팡의 법인 미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최고 경영자가 한국계지만 미국에서 거의 성장한 분이기도 하고 그런 면들도 작용을 했겠죠. 워낙 사이즈가 크고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코스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카카오도 한두 개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 현대오일뱅크, CJ올리브영, 카카오모빌리티 이런 것들도 있어서 어쩌다 보면 내년도 20조를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도 최근에 그렇잖아요. 어제인가요? 박병창 부장이 최근에 한두 달 동안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웠다.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많은 기업이 하나도 없어서. D.O.U 정도. D.O.U 정도를 알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증시 유입이 사실은 IPO 시장을 매개로 해서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따상 이런 용어 쓰면 안 된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긴 한데. 어쨌든 공모를 하면 안전하게 몇 퍼센트 혹은 따블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어쨌든 작년 화랑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최근 들어서 그게 깨지고는 있는데 굉장히 유력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에 가교의 역할을 한 게 공모주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 공모주 시장이 올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벌써 올해 하반기에 따상이 아니라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모가보다 내려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것도 위험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이제 생기고 더 이상 이 IPO 시장에 흥행 울리면 흥행. 지금 사실은 IPO 시장하고 비슷한 게 이제 분양 시장 아니에요? 아파트. 지금 아파트 신규 분양하면 미분양이라는 게 일부 지방 지역을 제외하면 있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서울 주요 지역에 보면 시세 대비해서 거의 반가격에 지금 분양을 하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IPO 시장도 그런 식의 어떤 초과익 유동성의 결과물로서 IPO는 어쨌든 주관사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한 번 거르는 거잖아요. 적정 주가에 대해서 조금 눌러주는 그런 제도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그런데 워낙 경쟁률이 뜨겁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반을 균등분할을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거액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증시 유입의 통로로서 IPO 시장이 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뭡니까? 카카오페입니까? 카카오페? 전액 다 균등분할을 했잖아요. 그게 전략이긴 한데 그러면 자산이 크게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이 될 것 같고 어쨌든 내년에도 LG 엔솔을 위시해서 대역급 상장이 줄을 잇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걱정은 수요 기반은 어디에 있을까? 이건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의 새로운 수요 기반, 개인 투자하면 알고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혹은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수요가 좀 생겨야 될 텐데 이런 대규모 공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수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하여튼 우려되는 IPO.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생기면.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결국 25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는다? 어제 김준성 애널리스트였어요. 와, 역대급이었죠. 댓글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댓글들이 이런 게 많더군요. 꽁차로 보기 아깝다. 미안하다. 아, 어제.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 네 집 아들인지. 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 자제분인지. 그러니까 연주회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인사이트 있고 이런 비교적 젊어 보이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나나 봐요. 저도 어느 때부터 그런 생각이 좀 슬슬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데이터 워에 이은 이른바 뭡니까?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워라는 어떤 리포트를 추약한 건데 이게 사실 자율주행 기반이 이제부터 전기차 테마보다는 자율주행의 테마로 옮겨 탄다는 거죠. 이 모빌리티 산업 잔체가. 그런데 애플이 어제 주가가 3%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거죠. 몇 년 동안 제한이 됐던 자율주행 기능 및 운전 및 가속 기능을 갖춘 차량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왔는데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김준성 위원회 얘기로는 자율주행, AI 기반의 어떤 모빌리티 환경은 넘버 원이 탁월하게 테슬라고. 그다음에 뭘 얘기를 하면 아마존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애플은 사실은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빅3라는 게 뭡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어제도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게 테슬라가 저렇게 고도화된 칩을 만드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는 진출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칩에 관한 굉장히 선도적인... 애플? 네, 애플.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는 건데 그림은 이렇게 나왔어요. 애플이 꿈꾸는 차량이 핸들과 액셀레이터가 없는. 그리고 승객들이 앉아서 서로를 마주 볼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비슷한 컨셉카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과연 이게 애플이 그리면 그려지는 대로 실행이 되는가. 그런데 보세요. 이런 우리가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폭스방연이 그런 거 한다. 혹은 GM이 그런 거 한다. 혹은 우리의 현기차가 그거 한다 그러면 원래 그냥 컨셉이야. 미래 언젠가는 다른 애들 다 하면 하겠지. 이런 류의 생각을 하는데 애플,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서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 그러면 하겠네. 이런 생각 들죠.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투자 단위든 아니면 우리가 실수요자 단위든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인 것 같아요. 애플은 더군다나 어설프게는 안 내놓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내놓을 것 같고. 쟤들은 한다면 찬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평가가 이러니 저러니 엄청나게 부정적인 평가도 많고 지금도 상존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리포트를 보니까 와 저 아저씨가 저렇게까지 치밀한 사람이었나? 소름 끼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개인기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 자본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실리콘밸리 베이스에 엄청난 인재들이 집적된 효과제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한 사람의 어떤 리더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고위원자가 죽고 바뀌고 더 시가총액이 10배씩 오르는 걸 보여드렸는데 테슬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저런 인사이트를 발휘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일론 머스크가 거대 자본을 형성하면서 모아놓은 최고의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벤처 인프라 속에서. 지금 사실 아까 누구입니까? 이나무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나무 교수님 자제분도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비리그 졸업반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전공을 하면 대체로 뉴욕 베이스에 월스트리트를 갔어요. 보만삭스, 모간스테니, 시티뱅크 이런 데가 하는 게 넘버원의 자비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공대라, 공대든 그게 경영이든 이런 쪽이든 대부분 다 실리콘밸리의 이런 빅테크 기업을 선호한단 말이죠. 거기 아니면 스타트업을 갖는. 스타트업. 혹은 프라이빗 에코티나 벤처.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향한다는 거죠. 사실 저런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인도계, 중국계, 한국계도 마찬가지죠. 아마존에 굉장히 하이 레벨의 한국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인재들이 모여서 만드는 기업의 능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상을 우리가 애플이 뭘 내놓으면 한다. 그리고 주가가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업계 자율주행이라는 비즈니스로 들어가서 보면 애플이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더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 주장하는 바와 경쟁력이 있는지는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언급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애플의 차.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저 누굽니까 김준성 애널리스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는 ai의 전쟁인데 우리 누굽니까 현대차 기아차도 이런 쪽에서 비교적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내년 초에 아마 그런 것들을 발표할 때 의미 있는 발표를 기대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플 좋지 않은 기억은 있네요. 애플이요? 올해 초에. 애플카. 그것 때문에. 애플이 뭐. 어쨌든 2025년에 애플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인다고 하니까 자동차 시장의 굉장한 변화가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업체들도 거기에 뒤처짐이 없이 좀 잘 따라가고 선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뉴스는요. 베이징 올림픽에 바이든이 외교적 보이콧을 지금 고려한다는 게. 일부 언론에서는 바이든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이렇게 보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외교적 보이콧은 뭐냐면 선수담만 보내는 거예요. 통상 이제 올림픽이라는 동계든 하계든 그게 워낙 큰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정상들도 가본 거죠. 그게 외교의 무대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동경올림픽, 도쿄올림픽에도 사실은 그렇게 코로나가 그때 엄청 심각했는데 질 바이든이 갔잖아요. 그래서 천왕도 일왕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정상회담, 화상정상회담 직후에 저게 캐나다 총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바이든이 우리 생각하고 있다고 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거를 왜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저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번에 안유아 교수가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북경을 비롯한 중국에 간헐적인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지역 봉쇄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 달쯤인가요? 왜 중국의 공산당이나 당국에서도 북경 동계올림픽을 굉장히 단촐하게 치르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국제적으로 큰 행사를 만들고 외교 사절단을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고요. 중국 국내 사정 같은 것들 좀 감안해야 되니까. 다만 한 가지 조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 쪽에서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미국과 중국, 한국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어떤 그런 성과물을 내기 위한 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도에 보면. 그래서 지금 최종권 외교부 차관이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전선언도 가시권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외교의 장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게 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볼 때 금융시장에 바이든. 그런데 헤드라인이 그렇게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라는 게 헤드라인 바이든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시사 가능. 이렇게 하면 미국 전쟁하는 거야? 정상회담 실패했나? 정상회담에서 싸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정도 선, 그런 정도 선에서 물론 좋은 건 아니죠. 바이든도 가고 국무장난 것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헤드라인이 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질 필요까지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뉴스상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 또 많이 기다리시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인사이트 3문 얻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